1903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선보인 미국의 라이트 형제 하늘에 뜨는 글라이더가 아닌 하늘을 나는 플라이어를 만들겠다 결국 라이트 형제는 세계 최초의 비행기 플라이어호를 타고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UAM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 앞에도 명확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UAM으로 가득한 도심 상공을 상상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UAM을 어디에서 띄우고 내려야 할까요? UAM은 버티포트를 이용합니다 버티포트란 승객이 탑승하거나 하차하고 기체의 보관과 고속 충전이 가능한 터미널입니다 대중교통처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주요 위치의 버티포트가 필요하겠죠 UAM 터미널은 기존 교통수단을 잇는 연계교통의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행 전후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승용차와 같이 다른 이동수단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머지않아 버티포트에서 UAM을 타고 출근하는 날이 올까요? UAM은 기체 자체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약 62에서 65dB 정도까지 동력장치의 저소음화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운임률을 낮출 수 있도록 기체 부품의 저비용 고효율화도 중요한데요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대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조종사가 필요 없는 UAM일수록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안전성 확보입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죠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탑승객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는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UAM은 출항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모터, 배터리 팩, 로터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중복 설계가 요구됩니다 가령 프로펠러 한 개가 고장이 나거나 충돌로 사라져도 나머지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체의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안전하게 느끼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및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의 구조, 강도, 성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해당 항공기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가망 인증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테스트로 검증과 개선을 반복하여 화물 운송에서 승객 수송 순서로 단계적 확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늘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약속도 필요합니다 운항 고도, 운항 대수, 회기 간격, 환승 방식 등 서로 다른 항공기들이 문제없이 부드럽게 운항하기 위한 국제적인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하죠 도심에서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UAM에 맞는 새로운 항공교통관제 체계가 요구됩니다 기존의 여객기와는 달리 수백 대의 비행체가 동시에 날아다니는 UAM의 경우 이에 적합한 교통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UAM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사이버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표준, 인증방법 등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요구되므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술력과 UAM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원동력으로 새로운 하늘길을 만드는 UAM을 통해 인류의 미래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